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. 택배를 보내는 거 외에는 신청을 안 하시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바빠서 그리고 택배 실력이 없어서 포장을 잘 못하니까 일단은 직접 만나서 드리려 했으나 잘 가져왔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24시까지 글을 쓰면 드리려고 이렇게 드리려고 했어요. 죄송합니다. 드리려 했으나 못 드려서 집에서 로즈마리 가져왔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? 얘도 뭘까요? 이렇게 가져왔는데 오늘의 궁금한 건 이거니까 얘를 잘 가져왔는지 봐야겠네요. 일단 빼볼게요. 비닐은 여기 하나, 둘, 셋 하고 있어요. 이거를 뜯을게요. 일단 테이프 세 개는 뜯었어요. 이제 돌돌돌돌 말았으니까 하나도 안 끊어지고 왔으면 참 좋겠네요. 테이프가 다시 붙어버렸네. 이렇게 타고 계속 길어질 테니까 잠시 중단할게요. 비교적 안전하게 온 것 같아요. 이제 다 놔둬것 같아요. 이제 다 맛있다. 이렇게 먼저 가져气. 이렇게 셀− 으 으 으 으 으 으 여러분에게 드리려 했을텐데 아 아무도 신청 안하셔서 여러분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잘 사무실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아쉬운 400명 구독자 기념 나눔 도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